안녕하세요 트렌드 리포트 투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뉴욕에서 인사로 드리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이윤혜입니다 아직 시작 전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떨리고 기대가 되는데 잘 보고 가겠습니다 네 뭐 그래를 하면 으 또 야 조금 보통 반전이 있는 거잖아요. 반전 색깔 남고 이번에 영화 하시던데 저희가 같이 협상할게 돼서 여러분에게 바쁘신 텐데 그냥 뭐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. 한국 패션의 미래를 위해서 화이팅!